뒤에 누군가요? 뒤에 누구냐고? 뒤에... 뒤에 누구냐고? 뒤에 아무도 있는데? 뒤에 누가 있냐고요? 아 뭔 소리야. 그런 말 하지마. 뒤에 누가 있다고? 오싹하게 그럴 거예요? 나한테? 아니야, 그런 말 하지마. 그런 거 하지마세요. 야,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. 와아이고! 밥 먹다가 손 먹는다니까? 뒤에 아무도 없는데? 뒤에는 내 신발 밖에 없어요. 에이! 역자가 움직이노?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 있나? 겁이 굉장히 많으니까 뒤에 누군가요 이런 거 하지마세요. 뒤에는 누구? 그만해. 그만해. 이거 그림자 내 거. 아무튼 안 들어갈 것 같아. 의자가 너 뒤에서 움직인다고? 아 하지마. 자, 의자 없어졌지 이제? 안 죽어. 어? 신발 움직인다고? 신발 움직인다고? 자, 신발도 제거했다. 누가 당신 중에 있습니까? 저희 뒤에 있는 아미가 있죠. 감사합니다. 뒤에 있는 곰이 움직인다고요? 되게 신기하네요. 구독 проект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